안녕하세요. 29일 새벽 챔스 조별내선 2차전이 열렸습니다. 캔델의 주목을 가장 많이 끈 경위는 2조의 파리 생제르맹과 벤시티의 경기였는데요. 펩과 메시가 5년 만에 만났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0809 시즌부터 1-1-1-2 시즌까지 한솥밥을 먹은 두 사람은 나리가 3회, 챔스 2회 우승을 일궈냈는데요. 이것도 대단하지만 단일 시즌 6관왕이라는 엄청난 업적까지 이뤘죠. 이후 펩은 바이애른 미넨을 거쳐 벤시티로 왔고 그동안 메시는 펩을 상대로 이날 경기전까지 4번을 만나 헤트트릭 포함 6골을 득점했습니다. 이낸 상대 2골, 맨시티 상대 4골이었죠. 이는 펩을 상대로 단일 선수가 넣은 최다골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떠나 PSG로 온 메시는 아직까지 데뷔골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펩은 경기전 기자회견에서 메시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기도 했죠. 그리고 결국 펩의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개의 천재골로 앞서나가던 PSG는 후반 29분 은바패와 2대1 패스를 주고바던 메시가 간결한 슈팅으로 메시티의 골망을 가르며 PSG에서 데뷔골이자 펩 상대 7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또한 이 골은 챔스에서 맨시티 상대로 넣은 7번째 골이 됐고 챔스에서 잉글랜드 팀을 상대로 35경기 동안 터뜨린 29번째 득점입니다. 이 기록은 2위 호날드와는 15골이나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이날 경기 패배로 2018년 9월 리홍전 이후 처음으로 조빌레선에서 패한 펩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옛 제자의 득점에 환상적인 골이었다라며 글소를 보냈는데요. 프랑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메시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가 파리에서 행복하면 나 역시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펩과 메시의 5년 만에 맞대결은 메시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둘의 다음 맞대결은 11월 25일에 열리는 챔스 조별리그 5차전입니다. 과연 펩킬러 메시가 그 경기에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오늘 기록으로 보는 챔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기록이 나올지 기대해주세요.